만약 이 사람들이 희망 복지원도 갈령이 있다면 범인의 다음 타겟은? 형사님 입양되기 전 이름이 윤재라고 했죠? 정윤재 그 기억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정윤재가 아니면 누굴까? 당신 딸을 죽일 만큼 당신에게 깊은 원한을 걸린 사람 강하나 살해형인자 아닙니까?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다 그 가족들이었어요 오래 오는 게 있었어요 도대체 형 정체가 뭐야?